강력한 안마에 리클라이닝을 더한 빌엑스 리클라이닝 안마 배드를 소개합니다. 리클라이닝 안마 배드는 강력한 3D 안마 모듈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2개의 파워 안마볼이 집중적으로 마사지하고, 4개의 온열 도자볼은 척추 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깊고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안마 볼이 좌우로 움직이며 주무름동작으로 긴장된 근육을 이완해주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속도감있게 두드려 뭉친 부위를 풀어줍니다. 근육을 깊게 눌러주는 지압, 넓은 부위를 마사지해주는 문지름, 가볍고 빠르게 두드리는 손날수타로 입체적인 케어를 제공합니다. 최대 90mm로 돌출되는 안마 볼은 목, 어깨부터 착추 라인을 따라 깊고 확실하게 마사지해줍니다. 코웨이 비렉스 리클라이닝 안마 베드 꿈이 détahn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